이번 주에 다른 게임 들어가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게임 들어가고 7월달.. 유리트럭은 이제 산건가.. 나중에 새로운 베타 버전이 나오거나 정식 버전이 나오고 그때가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주말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죠 다른 게임을 하자 이제 부모님한테도 뭔가를 좀 털어놓고 싶은데 우와 안되겠다 오..클락클락클락클락클락 우와 피했다 어우 코로나 치료를 못하니까 또 답답하죠 저거 자신 저 베를린 지났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힐레로 가야겠네요 1위에서 국도 안올려구 1위에서 국도 안올려구 370 40분 얘기해 40분도 차 아니야 45분도 차 차라면 40분에 도착할 수도 있겠다 5분 단축할까 아 근데 국도라서 말이야 이거 뭐 채팅창 구경하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도로를 못 타 원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니까 깍혜 형님은 외동이세요? 아니 동생 있지 아..좋으시겠다 뭐 좋은거야 뭐 근데 나 거의 혼자 있지 집중이 안된다고? 그니까 네비대로 가잖아 네비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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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어디가? 왜이래? 불안불안한 공전 왜 갑자기 꺾였지? 내가 눌렀나? 아 누구한테 고민상담 하고싶은데 할사람이 없네 할사람이 없어 하여튼 20대 초반에 힘들게 사는구나 오 Marloch 리액션 시내스 300km 45km 350km 거리가 도시 하나 차이니까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맞추려고 했던거였는데 빨리빨리 가갖고 국도 한번 타면 이래요 뭐것도 올라왔네 헤리 킬레에서 방정하실거잖아요 키엘 네 키엘 컷 잔사 킬레 immers 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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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애매한 시간이 새벽 4시 7시에 한건 비교적 여유있게 봤는데 띄엄띄엄보긴 했지만 그치 매번 경우의 수야 16강강이 있잖아 애초에 H조에서 우리나라가 최약체였고 만만한 게 러시아였어. 벨기에나 아이제리 선을 못 넘어. 벨기에나 아이제리 선을 못 넘어. 그나마 잘한 게 러시아랑이 비긴 건가. 우리나라 K리그도 손을 많이 드냐 근데. K리그는 내가 안 봐서. 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주심 휘소 부을 때까지는 반칙이 아니지. 뭘 반칙이라고 이렇게. 막을 사람은 막고 손들 사람은 손들어야 했네. 다 손들고 있어요. 아이제리 선을 못 넘어. 아이제리 선을 못 넘어. 아이제리 선을 못 넘어. 아무도 없네요. 그것도. 휠레 가는 게 없네. 휠레 가는 게 없네. 근거리도 신전 없지. 휠레. 휠레로 달려. 그냥 스킨을 했구나. 아이제리 선을 한 방식으로. Levihando alcool 아니지. 지금 휠레로 달려. 상관을 때려. jeder ra. 신나다 anyone Withu. ㅜㅜ 아아이 mil reggae는. 하나 106K를 넘어. 내는ukt Wohnung가 내장하네. 하나당만의 얼굴은 내한테. 열심히 달려요 아 원래 총싸움 해야 되는데 총싸움도 못하고 칼싸움도 해야 되는데 칼싸움도 못하고 형은 지금 국도 타워 하시는거야? 국도 국도야? 고속도로를 못탔다 원래 고속도로 타려고 했던건데 지금 제가 국도 타면 형님 만날수도 있겠다 근데 빠져나왔는데 이제 빠져나왔다고요? 응 교차로야 고속도로 고속도로 신호가 있는 그 셔러네 함부르크네요 함부르크네요 우리 진짜로 마지막이 되는가 우리 진짜로 마지막이 되는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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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로 헤어질 거야 나 너 땅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싸움이 되려나 싸움이 되려나 위드필더들이 공을 못주니까 공격수들한테 애들도 막히는 건지는 애초에 1대1을 할 생각도 안하더라고 함부로 그세요? 아니 근처 지났어 다시 또 고속속도 탔지 114 남았죠? 지금 고속도 몇 번인데요? 다시 또 바꾸는데? 고속도 몇 번 고속도를? 20번? 함부로크 근처니까는 안 보여 가려가지고 글자가 딱 가렸대 1번 1번 번역도로 너 어딘데?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국대 너 근처까지 왔네? 1번인가 보다 야 글자칼에서 안 보인다 계속 1번이요? 옆에 있어? 너 1번 그쪽 주유소인데? 주유소 지나지셨다 그전에 내가 먼저 가겠다 키에서 보자 91키로 넘었어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너 왜 소독학교 안 나냐 이거 20 몇 톤짜리냐? 22톤짜리 이게 200%인데 200%나 100%나? 애초에 풀업이라 현관이 있나? 모드를 써야 좀 이끌텐데 환경이 모드 맞는 상태에서 풀업 해봐야 고통 여깄네 오오 우와 저거 누구냐 저거? 야 대안통운이 누구야? 대안통운이요? 그냥 대한통운 아니 넌 거기서 했으면 어떡하냐 갓길에 서 있었던거 해야지 대놓고 2차선에서 길막이도 아니고 차가 섰어 비상등을 켰냐 나름 간신히